아우리 탁 과장, 아우리 안데리, 우리가 회식자리로 이렇게 노래방까지 왔는데 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. 아니, 그렇죠. 내가 계산만 딱 할 테니까 오늘까지만 불편하게 놓읍시다. 누가 먼저 노래할 거야? 제가 먼저 할까요? 제가 먼저. 제가 먼저 하실래요? 네, 제가 먼저. 큰 소리로 울면서. 네, 제가 먼저. 큰 소리로 울면서. 이 세상에 태어나.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나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먼저 하실래요? 네. 고마워요? 네, 네. 고마워요. 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아유, 오늘 뭐 신납니다, 오랜만에 화식하니까 아유, 오늘 뭐 신납니다, 오랜만에 화식하니까 아유, 오늘 뭐 신납니다, 오랜만에 화식하니까 아, 네? 아유, 요즘 구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? 아, 참 진짜 아저씨 스타일, 아저씨 스타일 벌겁은 센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자랑할 건 없어도 부끄럽지도 않아 한때 철없던 시절 방황한 적 있지만 소주 한잔 마시고 사내답게 잊었다 긴가빙가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하면서 부대끼러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할 거다 사내답게 할 거다 사내답게 할 거다 박 과정이 계산해 그래도 하셔야죠 잘 먹었습니다 다시는 회식하나 봐